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푸마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모델이잖아요 무섭다 왜 뭐지 오늘 저 말고 또 셀럽이 또 있어요 맞아 맞아 어떻게 셀럽으로 추천될 수가 있어? 신기해 언니는? 언니도 됐어? 나는 현아 스타일리스트 아니 근데 언니도 됐는데 내 스타일리스트로 온다고 한거야? 이 세명 다 된거야 선물도 받았을게요 무슨 선물? 휴마 셀키트 우와 부마셀 후시 녹음했거든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이고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 이동